좋아요, 구독 네, 계속해서 우리 어떻게 내일 시장에서 어떤 테마와 어떤 종목을 시간의 단일과 통해서 수익 낼 수 있을지 그 모든 노하우와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며칠 동안 시간의 단일과 종목 순위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봐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저께입니다. 5월 17일, 지금 LS 네트워크를 빼고서는요 전체 1위에서 13위 종목까지, 즉 13분의 12, 12종목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상승 이후에 하락하기도 하면서 조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단은 이러한 종목 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는 내일 매매할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지? 라고 여러분들이 좀 잘 못 고르신 분들은요 아예 시간의 단일과에 나왔던 종목 군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케이지스틸 얼마나 올랐죠? 오늘 28%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웰바이오텍도 십몇 프로까지 가다가 물론 하락은 했지만 그래도 지금 시간의 단일과 가격보다는 한 7, 8% 이상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벤트대도 7% 정도 올랐고요 특히 폴라레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7% 상승한 이후에 눌림을 보여줬고 비치로테크도 상승, KTCS는 이 정도까지 보여줬고 그리고 전체적인 로보틱스, 하이닉스, 에코프로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을 만약에 내가 좀 고르기 힘들다 그럴 때는 아예 그 전날 거래 대금이 나온 시간의 단일과 종목에서 찾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일 어떤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지금 보시면 오늘 10억 원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진 종목이다 자, 그런데 제가 왜 10억이라는 금액을 썼냐면요 자, 시간의 단일과는 총 하루에 2시간 동안 몇 번의 거래가 있나요? 즉, 12번의 거래가 있죠?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한 8천, 8백만 원? 약 9천만 원 정도의 한 번에 거래될 때 나오는 거래 대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옥가에서 거래될 때 그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온다고 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보시면 JC형 같은 경우가 거래 대금이 14억이고요 LS전선 아시아는 61억입니다 그리고 한 40억 하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격을 좀 호도할 수 있고 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몇 억 단위로도 매매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의 단일과 관련해서는 좀 많이 귀찮아하고 그리고 좀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두 시간 동안 앉으면서 앉아가서 앉으면서 뉴스도 찾고 다양한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안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에 다닐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저랑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이 시연 오늘 저희가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저희가 상한가에 잡았고요 그리고 LS전선아시아 8% 올랐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2, 3% 때부터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 노랑톱방에 있는 가족분들도 매수를 해서 뭐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까지 그리고 이 내용들 보면서 오늘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었겠구나라는 것까지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내가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알고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거랑 전혀 모른 상태에서 맞이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뭐 주식 공부할 때 뭐 어떤 걸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에 그 방법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장 끝나고 나서 한 2, 30분이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종목군까지도 발굴하고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날에 내가 매매할 전시 종목까지도 다 발굴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꼭 사용해 보시고요 그러면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탑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인가요? 거기에 증여한다는 것 때문에 오늘 상한가 좀 그런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종목의 어떤 펀드멘탈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관계가 없지만 그 증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쌀 때 증여를 했겠거니라는 그러한 해석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의 바닥은 이 가격대구나라고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덕산하이메탑 같은 경우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가 그 손자, 손녀가 된 것처럼 좀 한번 장기 투자해도 되겠거니?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 앞전에서 굉장히 예전에 테마주로 움직였다가 그런데 지금 LS전선 아시아가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베트남 쪽에서의 수주 그리고 싱가포르 내에서의 수주 잔고가 3천억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린 이후에 5일선을 정확하게 잘 지지했던 이런 종목군들은요 다음날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그러면은 LS전선 아시아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또 무언가를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죠 그러면은 LS네트워크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게 오른 이후에 그 다음 종목을 체크를 하신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LS네트워크까지 여러분들이 종목을 체크를 하면 LS전선 아시아 이후에 LS네트워크까지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나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매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언제 다 하나?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 그리고 또 반복 그 다음에 또 반복하시면 이제 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좀 힘들더라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는 제가 며칠 전에 가져왔던 저희는 이 단계에서 매도를 했지만 이 단계에서 매도를 했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종목은 이런 박스권의 매직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는 퍼스텍을 우리는 매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추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배웠을 때 꼭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매수 매도를 매매를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양몽을 보여주면서 또 추가적으로 시간에서 3, 4%까지 상승을 하고 그러면 만약에 내일 이 박스권을 뚫어준다고 하면요 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종목을 시나리오를 짤 수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 한번 저한테도 물어보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저희 이영석 노란톱방에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한창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창 산업도 앞에 있던 LS 네트워크 같은 경우랑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강하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끌고 왔던 종목군들은 종목군과 그리고 윗단에서 물론 이 종목은 내일 좀 봐야 됩니다 만약 이게 더 빠지지 지지를 해놓고선 만약에 은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차트가 됩니다 왜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상당 구간에서 상당 구간에서 은봉으로 있는 종목들은 매집의 형태를 띄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부분이 다 안 나왔고 그다음에 수급이 조금 더 낭매해져 있다고 하면 눌림 이후에 상승 그래서 이 한창 산업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시간에 다닐까와 그 종목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가한테 꼭 여러분들이 좀 내용들을 좀 공부도 하고 하는 저희 노란톱방에 꼭 진짜 오셔 왜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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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